안녕하세요. 석송입니다. 모바일 파워 디렉터가 많이 좋아졌네요. 모바일 파워 디렉터에서 자기의 소중한 프로젝트를 구글 드라이브에 지장해서 그것이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끄집어내 쓸 수 있는 그런 메뉴가 생겼어요. 자, 여기에서 지금 현재 파워 디렉터에 들어왔습니다. 새 프로젝트는 여기서 하잖아요. 새 프로젝트 얘기하는데 이쪽에 이런 메뉴가 새로 생겨서 이렇게 이쪽에 보시면 프로젝트 팩 업로드 앤 다운로드라는 건데 프로젝트 전체를 프로젝트 속에 들어있는 음악이라든가 자막이라든가 사진, 동영상을 통째로 구글 드라이브에 보관해 두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쓰는 그런 기능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지장해 주면 좋겠어요. 한 번 시연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것을 제일 왼쪽에 있는 프로젝트 팩 업로드 다운로드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를 하면은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다시요. 이것을 터치를 하겠어요. 터치하니까 이렇게 자기의 계정을 유튜브의 계정을 올리라는 것이 나옵니다. 저는 이 계정을 하나 터치해서 자기 계정을 이렇게 올리면 터치하면 현재 제가 여기 업로드 란 게 있죠. 제일 위에 한번 보세요. 먼저 구글 드라이브에서 다운로드할 프로젝트 선택 이렇게 나와 있죠. 구글 드라이브에 올리는 겁니다. 이게 프로젝트를 올려서 보관해 뒀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소중한 그런 프로젝트는 보관해 둘 필요성이 있죠. 그때 이걸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시다시피 업로드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현재 제가 하나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그래서 언제든지 제가 이걸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업로드를 합니다. 프로젝트 통째로 그 속에 들어있는 사진, 동영상, 음악, 자막, 효과 모든 것을 다 업로드합니다. 제가 업로드 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프로젝트가 쫙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 프로젝트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크로마키 프로젝트인데 이것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툭 터치합니다. 그러면 여기 바로 올라갑니다. 약 1분짜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디에 저장되느냐 하면 여기 보시다시피 마이드라이브 사이버링크 파워디렉터는 이 폴드에 저장이 됩니다. 자 완료가 됐죠. 완료가 됐습니다. 여기서 확인을 터치하면 됩니다. 확인을 터치하면 끝납니다. 자 확인을 터치하고 여기 보시면 이걸 자세히 읽어볼 필요성이 있어요. 구글 드라이브에서 다운로드할 프로젝트 선택할 때는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프로젝트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에만 여기에 이 부분이 중요해요. 사이버링크 파워디렉터 폴드 그 안에 있는 파일 이름을 변경, 제거, 이동. 이동하면 프로젝트가 깨지겠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하지 않아야 프로젝트 그대로 살아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뒤로 가겠어요. 그러면 보시면 여기에 프로젝트가 이쪽에 이거죠. 이거 지금 올라가 있죠. 그죠.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려놓고서 나중에 필요할 때 내가 이 프로젝트를 다운받아 쓸 수 있어요. 나중에 갤러리에서 사진이나 동전상을 이동하고 이런 경우에는 이 프로젝트가 깨집니다. 그때는 이 구글 드라이브에 와서 이 프로젝트를 다운받아 하면 됩니다. 제가 이거 다운받아 볼게요. 자 이걸 다시 또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이걸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구글 드라이브에서 다운로드할 프로젝트를 선택하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이걸 선택해 보겠습니다. 선택해서 툭 선택했어요. 그런 다음에 삭제는 이거죠. 밑에 거. 삭제할 생각이 없으면 이거 하면 되겠죠. 다운할 때는 이걸 눌려야 돼요. 이거 화살표 있죠. 가운데. 가운데 화살표. 이걸 눌려야 됩니다. 자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하니까 지금부터 다운로드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게 짧으니까 1분짜리니까 검시됐죠. 완료가 되었어요.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보세요. 제일 앞에 여기에 제일 앞에 지금 다운로드했어요. 다운로드해서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어요. 들어가서 편집 프로젝트 투체를 해보겠습니다. 플레이 한번 시켜 볼게요. 이렇게 살아 있네요. 이상과 같이 이상과 같이 이 프로젝트 팩 전체를 하나의 통째로 프로젝트를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서 보관해 두는 방법이 파워 디렉터 이 프로젝트 앱에 생겼네요. 참 좋은 기능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